검찰이 내일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고발한 인터넷 매체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를 불러 조사합니다. 또 이틀 뒤엔 김 여사가 선물 받은 책을 주었다고 주장한 아크로비스타 입주민을 불러서 조사할 계획입니다. 이 입주민은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이 살던 아파트 분리수거장에서 김 여사가 최재형 목사에게 받은 책 4권을 주었다고 주장했습니다.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받은 책 4권을 주었습니다.